자가 차량을 좀 이용하는 편이고 운전을 할 동안에는 일을 하기에 준비를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하나의 일만 보게 됐을 때는 이렇게 보면서 벨린 구경도 좀 하게 되고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녹지가 굉장히 많고 구경거리도 좀 많고 차를 갈 때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좀 가면서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세 가지 일을 더 다 해야 될 때는 자가 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많은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만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평상시에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봤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면 이 사람들이 비켜갈 거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려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휴식 시간들을 사람들이 다 녹지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뭔가를 엄청나게 큰 거를 하느냐 큰 거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보고 새소리 듣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쉼의 작은 여유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한 여유를 주더라고요 저희가 그 집을 지을 때 얼마나 큰 나무를 몇 개를 베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거를 제가 이 땅에다가 다시 심어야 돼요 제 땅을 제가 샀는데 제 나무를 함부로 벨 수가 없고 그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몇십 년 된 큰 나무 둘레가 큰 나무는 너무 큰 걸 베었으니까 두 개를 심어라 하나를 베었지만 두 개를 심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에 따라서는 몇 년 한 번에 다ungui, city bike. 서울은 매일 매우 즐거운 것입니다. 이제는 나머지 길을 보면, 그래서 정말 일을 잃고, 안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하지만, 자연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summer까지,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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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좋게 outside. 그래서 자연과 고통의 보호가 꽤 좋아요. 사실 꽤 많은 비키클 infrastructure. 여기 를 를 펼터를 잘 배려하는 곳에 그리고 토이터에 도이패스. 저는 도이패스에서 도이터에 도이패스는 기존의 단계에 하지만 이제 내가 오면 그 다음 주에 도이패스에 도이패스 여기 매일은 작은 공항을 다닐 ability. 바로 이 시간에 걸고자. 경험에 있는 일에 있는 경험을 즐기고 한국 공회에 있는 경험을 즐기는 기회에 뵈러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이 뵈어 있는 공연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제 사회를 낮아야하고 지금 제 스스로 너희들이랑 같이 같이 한국에서 뵈러스는 한국에 있는 러시아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전체 인프라스트로부터 도전하는 곳이 아니라 전체의 생활을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전체의 생활은 어떤 곳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업, 작은 카페, 지역의 생활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생활의 생활은 방역의 생활이 발생합니다 트램, 버스, 지하철, 도심 전철에서 에스 반이라고 불리는 교통수단을 거의 대부분 그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가는 편이고 그 외에 카쉐어링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벨린 같은 경우는 카쉐어링이 현재 차가 있는 위치를 여러가지 서비스라는 회사들의 앱을 켜서 보면 최대 도브로 5분 이내 그런 차들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벨린에서 살 때는 아마 이러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생활 패턴에서 한 8대 2 정도로 2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비슷한 세그멘트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훨씬 유지비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차를 소유하면 이제 그 차를 항상 집에서 나가는 순간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카쉐어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심리적으로 저는 훨씬 편한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도가 하는 기능이 한국처럼 딱 차를 피해서 가는 기능 이외에도 뭐 자전거 도로가 한 절반 정도는 보도 쪽으로 올라와서 같이 공유가 되고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2, 3m의 폭을 제외하고는 이제 테라스 개념으로 테이블들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공용 공간이지만 시내 보도라고 하는 데는 많은 부분이 준 상업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서울은 자연이 이제 메인이고 그 사이사이에 건물들이 들어갔구나라는 반면에 베를린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을 18세기 말에 할 때 전철역, 도심 전철역들이 그걸 다시 만들 때 거기를 공원을 합쳐가지고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다 보니까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었다고 느꼈고 요즘에는 보기에는 보기에는 비행기 기간이 있다면 비행기에는 10km까지 비행기 기간이 있음 특히 시기에는 비행기 좋은 날이 그리고 시기에는 비행기 좀 더 비행기 비행기 기간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안전한 날씨가 없어서 비행기 기간이 있음 또한 비행기 기간이 그래서 비행기 기간이 조금 더 움직임 그래서 비행기 비행기 바지컬러가 시작되었을 때, 코로나에 맞춰서 왼쪽의 정체성을 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별자들이 차별자들이 차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지컬러가 없었습니다. 다른 바지컬러가 없었을 때, 제가 정말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다시 재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비실러들과 비실러들과 비실러들이예요. 그리고 길을 통해서, 일본들과 비실러들이예요. 그래서 저는 비오 마켓에서부터 한 번씩 일어납니다. 저는 한 번에 10년을 먹습니다. 저는 여전히 계산에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따른 거를 많이 바쁘게 되었을 때 버лин이 더 쉽게 되었을 때 그리고는 경선을 많이 따로 요즘에 많은 국민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식사를 가진 것입니다. 많은 선택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중국의 음식을 먹으면 좋더라고요. 저는 가장 대부분의 경선이 보통은 버티나의 변화에 대한 이런 인조로는 아주 발견되나 사실 잘할 수 있는 것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안는, 그냥 궁금한 것과 같은 것과의 다양한 것과의 공간이 어디로 가야하는데. 그리고, 어떤 곳이 있는 것과는 어떤 것과는 어떤 것과는 어떤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과는 어떤 것과는 것과는 이걸 앨범한 것과의 방식을 담그는 것과는 어떤 것과의 방식을 담그는 것과는 어떤 것과는 이런 이런 이노베이션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제일 경제적이기도 하고 이동 시간 동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아직까지는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닐 때 자가용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일 때 가장 차를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가족이 생기거나 아기가 생겼을 때도 좀 더 편리성을 위해서 차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런 돌아다니는 사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메리트여서 차를 언젠가는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을 오랜 기간 동안 한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테스크가 주어질수록 오히려 생산성도 많이 올라가고 능률도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너무 빨리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질 경우에 좀 밀도가 너무 얕아진다든지 약간 겉에 표현만 조금 과장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좀 효과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